0무 어 차 무슨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 이 김성은 뭐 하신다는 뜻이 NO~~ NO~~ 워쑤 하이 샤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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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아, 이거 1라운드 1라운드 아하하 놔마 으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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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 들었지 나 못 들었지 내가 5살을 못 들었지 으, 찰떡 지금 나갔다 아! 내 W 어! 이게 뭐지? 또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어요 또 하고 너무 존경 왜 이래? 어허어! 타이툰! 너무 귀엽다 이렇게 잘 어울려? 이렇게 잘 어울려? 자 네 와 차 뭐가 상해 타이 음 이게 류였어야 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